뮤직! 드롭! 태권도 선수 정원씨와 워싱턴 제이 오케이, 오케이 스테이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스톱핑! 오케이, 아니죠? 지금 누구예요? 누가 찾아뵈어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 VR! VR 판정! VR 판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주세요! 아, 잠깐만! 누가 엉덩이가 반... 아! 이거는 우리 제이가 탈락입니다! 맞춤! 알겠습니다! 제이 역시 MC 하고 싶은 마음 있어요? MC 꿈나무, 우리 제이 씨가 뮤직 드롭 스탑 해주시면 돼요! 아, 좋습니다! 뮤직 드롭! 오! 드롭! 드롭! Let's get it! 제이 씨가 스탑 해주시면 됩니다! 아무때나! 아무 때나!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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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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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우, 선우! 선우! 아쉽습니다. 서로 잠시만요 외치고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가 아쉬워요. 아쉬워요. 뮤직 드롭. 노는 모습들을 보기 좋네요. 노는 모습들을 보기 좋네요. 스탑! 스탑! 우리 얼음 왕자. 얼음 왕자. 뮤직. 음악 틀어주세요. 뮤지컬 음악 같이 틀어주세요. 두 개 틀어주세요. 최종대왕님. 스리라차. 스리라차.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무조건 뿌려 먹어야죠. 저는 진짜 좋아요.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민씨 렛츠고! 아! 제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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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A! 드롭드 비트! 예! 드롭드 비트! 오! 오! 이거 보네요. 야! 이것도 기술이 있네요. 오! 엘라이프네! 스태이 있네요. 수박이 요즘 제철이거든요. 수박이요? 스테이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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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튜피드! 스테이크! 스테이크! 에이!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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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탑! 아! 정원씨가 지금. 정원씨. 헷갈렸다. 헷갈리게 얘기했어. 이거는 저희끼리도 커넥션이 없었어요. 정원씨가 지금 잘라요. 자, 우리 태권도 선수 정원. 커뮤니케이션 부족. 정원씨. 검은띠 정원. 선수 생활 정원. 이제 스탑을 해주시면 됩니다, 정원씨. 준비됐죠? 아! DJ PD가 아니라 DJ 부장이래요. 네, DJ 부장이래요. 아! DJ 부장! DJ 부! DJ 부! 아! DJ 부! DJ 부! 아! 아! 결승전! 결승전입니다. 니키와 히스. 진짜 지연하다. 니키와 히스. 엄청난 선물이 걸려있는데. 히스! 어! 히스! 히스! 아! 스리랑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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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스님! 스님! 아! 스승의 은혜! 정원씨. 스탑! 스탑! 정원씨. 스탑! 아! 니키야! 니키! 댄스! 아! 뮤지컬 체험은 니키가 가져와요. 아! 아! 자! 선물은 뮤지컬 체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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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니키 축하드려요. 아! 좋은데? 야! 낚시 갈 때 쓰면 되겠다. 낚시 갈 때 쓰면 되겠다. 낚시 갈 때 쓰면 되겠네요. 니키 혹시 안고 있는 의자가 불편하다면 바꾸셔도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스케줄 다닐 때 그거 앉아다니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또 저희가 준비한 게 의자뿐만이 아니잖아요. 박수도! 와! 축하드립니다. 박수 승기했어요. 함성도 있습니다. 함성. 함성.